투비 월드클래스 투비 월드클래스 투비 월드클래스 향기 관련된 투비 월드클래스 안녕하세요 하트문직 킬고무덜 T-O입니다 드디어 대박입니다 저희 세상에요 오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T-O 내에서 약간 진행을 맡은 보람이 드디어 있어요 둘만의 예능 왔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어색하니까 빨리 들어오실래요? 조용하세요 와주실래요 멤버분들? 아 진짜 빨리 와주세요 진짜 재밌다 지금 둘만의 예능이라는 거예요? 진짜 재미없다 아 재미없어 다시 저희 단체로 인사드릴까요? 둘 셋! 투기 홈클래스! 안녕하세요 투기입니다! 오늘 이 재미있고 소중한 시간에 저희 둘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T.O.O의 이번 컨셉이 뭐죠 여러분? 운동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인데요 일명 T.O.O 옷으로 팀이 일단 구분이 되죠 그쵸? 그쵸 무슨 기준이죠? 비주얼 내가 보기에는 랩! 랩! 상큼상큼 칙칙하게 생긴 사람들 이쪽이고 칙칙칙 칙칙이라니야 너네 너네도 충분히 잘생긴 것 같아 너네 춘색 팔을 진작님? 어? 설마 나이 순? 아 맞습니다 그러네 똑똑하네 그치? 저희가 또 어리니까 젊음의 패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조금 조금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배 드름 좀 더 있고 어? 야 물떠 어? 형팀 동생팀으로만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쵸 각 팀의 이름과 구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즐겠다 오 난 진짜 우리 아이돌 느낌 났으면 좋겠어 약간 우리가 YG 우리 팀은 블랙 이글즈 왜 YG야? 공부 년생이니까 우리 셔츠네임은 공부탄 플레임은 응답하라 공부탄 블랙 이글즈 영블러는 이글즈 영블러 영목이랄까 일단 영목이 헐고 우리는 구호는 둘 셋 이글즈 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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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정의의 아 너무 오래 걸리네 오케이 저희 진짜 대단한 거 준비했거든요 세미 형성은 진짜 뭐 좀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은닷파라 공부탄 블랙 이글즈 진짜 별로다 저희 도트킹덤에서 했던 거 살렸어요 도트킹덤에서 했던 거 기억 안 봤어요 저희 상징성까지 다 했어 저희 우리 행복했잖아 우리 형님들 너무 멋있다 신청하지 마 리더씨 리더씨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M.O.G.Y 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거 인사 인사 언제 끝나요 둘 셋 안녕하세요 영목이입니다 모기 버섯 네 모기이신가 봐요 저희 뜻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또 젊은 피잖아요 이게 영블러 그래서 영 그리고 모기 피빠로 먹게 돼서 영목이입니다 네 네 이렇게 팀이 정해졌죠 그리고 여러분 운동의 꽃이 뭐죠? 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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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긴 팀한테는 엄청 큰 선물을 제작진 분들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큰 선물 가장 필요한 걸로 저희한테 진짜 필요한 거 뭐죠 근데? 고기요 상궁 나와주세요 대박 뭐야 언제부터 어디있을지 이거 보세요 뭐야 정석이 대박 무심 성적이 없어요 맞아요 저희가 마침 성적이 필요할 수 있어요 숙소에서 보다 깨끗한 숙소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네 그러면 티오 미니 운동회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 티오 운동회는 총 5가지 게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가지? 잠깐 우리 이번 러닝 투게더에 수록된 곡이 몇 개죠? 다섯 개 맞습니다 네 그 다섯 곡의 제목과 연관이 있는 게임입니다 저희가 다섯 개의 게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꼭 세 개를 이긴다고 저희가 상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 각 게임마다 이긴 팀이 두 개를 쓸 수 있어요 저 룰렛의 칸을 두 칸을 쓸 수 있고 진 팀은 한 칸만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게임을 끝난 후 룰렛을 돌려서 이제 걸린 팀이 상품을 가져갈게요 저도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치 네 게임의 순서는 트랙리스트 순서가 아니에요 어? 저희가 이제 잔잔한 느낌부터 시작해서 점점 격해질 거예요 아 지금 초반에 몸을 잘 풀어놔야지 이따가 잘할 수 있어요 저희 첫 번째 게임은 티오의 이번 타이틀곡 하나 둘 셋 고와 관련된 게임입니다 이건 다 아시는 게임일 거예요 전개 다 이해했죠 여러분? 네 하나 둘 셋게요 오케이 하나 둘 세 고 모기 듀오의 하나 둘 세 고 웨이 글즈 더보이 선배님의 블룸블룸? 다시 하나 둘 세 고 어? 영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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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가 이래 공구탄 내가 공으로 느껴졌어 얘기하세요 제롬이 태민 선배님의 무브 자 주세요 가자 나왔어야 돼 그 차가 다 봐 나와봐 나와봐 오! 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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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찬 찬 찬 찬은 마이크 넘었어요 오 태민 마이크 넘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렇죠 연습 게임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해볼까요? 네 오케이 준비됐어요? 네 렛츠고 렛츠 하나 둘 세 고 아까 진짜 연습 게임이었어 잠깐만 아리랑 아니야 아리랑 왕 왕 왕 왕 하나 둘 세 고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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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 선배님의 휠 스페셜 나와따! 팀 이름 말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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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 형 창원 멋있다 자신있으면 나오세요 없어요 우리 웅기이가 자신있으면 나오세요 아 여기 있어요 좋아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라운드를 가지고 진짜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알 수가 없어 팀 웅기입니다 하나 둘 셋 고 지수 지수 아 지수 아니 블랙이글즈 어 어 아 싸이 선배님의 뭐? 아닌가? 세븐닌 선배님의 박수 그래 이거 이거 맞아요? 진짜 맞아 맞아 헤이! 와 이거 어떻게 맞춰나? 박수 나 이거 쓸 수 있다 나 기억이 안 나 오 뭐야? 이거 기억이 안 나 나 이거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게임도 가져가는데 어? 귀가 많이 어두워졌나 봐 22살이셔서 바로 갑시다 하나 둘 셋 고 음기! 아 음기를 그 오마이걸 선배님의 다섯 번째 계절 어 맞아 아닌가? 예! 틀렸어! 그럼 이제 이쪽 팀이 시유를 갖게 되는데 저희 잘 모르겠네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한 번 더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고 아! 영봉이! 오마이걸 선배님의 이러면 게임 못해요 오마이걸 선배님의 불꽃놀이 어? 영봉이! 오마이걸 선배님의 비밀정원 아 비밀정원이요 아! 헤이! 힙합마스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 고기! 어? 와! 와! 너무 웃긴게 지금 계속 여기 모기 띵만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세명 구구주 세명이 아 잘한다 잘한다 요즘 트렌드를 모르면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게 형식이거든요 그 옛날 노래 부탁드릴게요 역전할 수도 있잖아요 딱 5점까지 해볼까요? 이번 게임에 3점 걸까요? 이번 게임에 3점? 이번 게임에 3점? 저기요 3점이 어딨어 아 근데 이번 게임에 3점 걸고 이번 게임에 3점 걸고야 되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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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고 모기 내게 놀래요 블랙이글즈 아니 아니야 모모랜드 선배님의 뽀뽀 뮤비 아니야 뮤비 아니구나 시계 소리가 들렸다고? 모기 하나 둘 셋 고 블랙이글즈 알았어 아니야 진짜 소스가 모기 그럼 찬이가 갑시다 앱소 선배님의 코코바? 오 아니네 하나 둘 셋 고 케이팝 모기 모기 그 그 이렇게 이분이 왜 이래? 트피아 선배님의 우리집 알았다 춤을 올려도 어떻게 해요? 그런 거로 옛날 노래 참고로 이거 혼자 왔어요 이거는 마칠 수 있었어요 오예 그 우리의 은빛을 줬던 이 아 진짜 거의 출사람 없어요? 와 진짜 승리가 안 되는구나 이거 강훈제도 못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3점 가져가는 건가? 6대 0이거든요 이번에 6점 별거 저희 1점 주고 시작하면 안 돼요? 오케이 6점으로 갈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고 블랙이! 블랙이! 기스트 선배님의 춤? 모기!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춤?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춤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춤 슈트업 가자 은협스 선배님의 춤 정상수 In-tro 치은이 형이 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이 형 가자 제가 잘하는 걸로 알고 있다 치우가 자기 전에 두 번씩 하거든요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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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귀여우니까 몇 점 줄까요? 5점 주세요 5점 5점 6점 감이었어 5점 5점 6대 5 이번엔 울었던 거에요 사실은 마지막 분장 맞추면 이기는 거에요 아니 다 본다 나 본다